기적의 드러밍 드러머 권닭주 안녕하십니까? 기적의 드러밍 드러머 권닭주입니다. 이번 강의는 교회 찬양팀에서 드러므로 연주하고 계시는 그런 드러머 분들 특히 기초가 부족하시거나 특별히 학원이나 개인 레슨을 받아오지 않고 독학을 하시거나 혼자 배우신 분들 어깨놈으로 배우신 분들 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은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다양한 리듬들의 리듬을 곡을 가지고 연주하면서 배워보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찬양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ten거 한글자막 by 한효정